내가 고백 받은 썰을 알려줄게 니까 것들은 고백 못 봤지 너희들은 빠왔으니까 나는 고백을 봤거든 하루에도 한 십오만번 정도 십오만번 정도면 한 백번 받으면 십오만번이니까 백번이면 천오백만 천오백만 천번이면 백오십만 맨날 고백을 받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 뭐 이 세상 모든 여자는 다 만나볼 수는 있겠다 여튼간 내가 고백을 좀 많이 받거든 그래서 하나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하나 만 얘기해줄게 그 세젤레 있거든 세젤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예쁜 사람 근데 걔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강남 쪽을 걸어가고 있었어 내가 뉴욕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하버드를 걷고 있었어 하버드 대학 내가 다니잖아 하버드라고 거기 다니는데 거기에 지나가고 있었어 나무 나무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어떤 잘생긴 남장 근데 그 잘생긴 남장을 아마도 사귀고 있었던 거 같아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져 그래가지고 나 I meet you, no I meet you, no 이러는 거야 그러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I love you I love you, marry me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세제를 낸데도 뭔가 거절하고 싶은 거야 별로 안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You are ugly face No 이러고 거절했지 썰 끝 끝